국민의힘이 당선 가능하다. 아 여기는 되겠지 되겠지. 이렇게 약간 모자란 데는 보수표가 결집을 하면 당선될 것이다. 이래서 계산해서 나온 숫자가 138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지금까지 많이 밀려봤는지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38석만 돼도 나는 만세를 부르겠어요. 제발 그렇게만 해준다면.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151석을 차지하게 되면 난 정말 옛날에 조모 교수처럼 광화문에 나가서 춤이라도 추겠습니다.